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예 구 코영욱이에요 예 에르낭 크레스포 신상 나왔잖아요 벌써 아이콘 모먼트 은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대세 제 사도들을 좀 쓰고 있구요 예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구요 에르낭 크레스포 스탯을 보면은 와 140 141 골 결정력 142 양발이구요 와 침착성 141 개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를 137의 에르낭 크레스포 보카 라치오 풀캠이구요 갑니다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골을 많이 넣어야 되요 골도 한 50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밸런타인 위스키 4연패 중 아 뭐 일단 내꺼 쓰고 나서 4연패를 막 아 잠깐만 아니 내꺼 쓰다가 무슨 4연패를 막아 다 유튜브 댓글 보면은 막 어? 존나 연색했다고 하는데 아 지금 열받게 하네 보여줄게 보여줄게 어떻게 써야되는지 와 뭐야 아 이분은 친피언스인데 자 일단 50개 정리받고 갑니다 오 킹드배드 좋았구요 좋아요 친피언스 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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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골 이상 넣을 수 있어 안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스콕 세마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머리 심는데 쓰세요 아니 오케이 만났고 어? 야 뭐야 이분이 시청분을 왜 만나? 나 이 골 못놓게 하려고 뒤졌어요 10골 박습니다 10골 10골 박아요 아니야 이런분을 상대로 이 모먼트 크레스퍼가 약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가 막히겠지 맞잖아 와... 흐 they cx 와우 와Gu 폿이 vulnerability 으itionally 으이브 슈겊 Prl 잘있따 장르 여기도 어..어..어..어.. 좋았고.. 컬링! 러빙! 스루! 어! 어 괜히 까불었어.. 열렸잖아! 아니 ㅅㅂ! 아 제트에 하려고 했는데 제트에 씹혀가지고 다시 한거야! 러빙! 팀이 참 좋네! 쓸 한번 땡겨주고 와오 개빠르다.. 또 ㄱㄹ레스포! 봐봐 봤어 망고? 졸라 멀리서 졸라 빨리 뛰어왔어! 개 멀리서! 또와 또와 쓰르 갓네스포 와봐 어떡해 아아 아 게이지를 못 맞췄어 어우 피지컬 이슈 아 게이지를 못 맞췄어 이러니 잡나? 와 근데 침투 미쳤다 침투가 너무 좋다 어 근데 침투가 너무 좋은데 고삐풀린제이님 별풍선 200개 왔다마 더져 계속 져 막져또죽 흘러드리겠습니다 한판하시죠 아아 잠깐 기다리세요 저 이걸로 하는데 괜찮겠어요? 하하하하 괜찮겠어요? 개 무서울텐데 이런데 이런데 진짜 어케 버티는거 봐 să 왜 Mac 아이디어떻게 되시나요? 뭐야 나한테 강의는 친구 아니야 기억 해버리지 어디 얼마나 늘었는지 한 번 볼까? 몇 년에서도 모르는데.. 사이즈 출발.. 안하네? 압박 넣어버려 놓쳤을 때는 팀 압박 넣어버려서 뺏어버리기? 뚫렸잖아! 에르난 갓레스버 크로스는 어때? 크로스도 좋은데 양발이어서 크로스도 좋은데? 크로스를 너무 받아먹기 편하게 적어버리네 앞에다가 얼프로다가 이건 내가 조금 그래도 잘한 것 같긴 해 맞지? 크로스도 지리긴 한다 와 방금은 쓰던 진대도 아니었는데 와 크로스도 좋아 진짜 미쳤어 얘 너무 좋아 크로스도 그럼 그럼 호러쥬가 좋지 그럼 크로스도 좋아 와 팀 너무 좋다 ZS 뿌리는데 미스가 안난다 오카를 다니까 미쳤네 그냥 딜리블 체감도 맞다 우와 ㅇㅏ 우와 우아 ㅈㅏ ㅈㅏ 저기 수비 어때 일단 물어봐야겠다 cjv3한테 이 북호형의 폼 올라온 수비력이 어떤지 나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너무 좋다. 아 나 너무 빡세게 했나? 아 잠깐만. 아니 형이 잘못했어. 형이 너무 리뷰한다고. 형 수비 어땠어? 드갈 곳이 없지? 난 10백도 아니야. 공격수 2명 앞에다 밀어놓고 했어. 손 누리신 분들 제 전술 쓰시라고요. 왜 자꾸 이 전술 안 쓰세요. 내가 대회 때도 이거 썼다니까 이 전술 쓴 거야. 대회 때 쓰는 전술이야. 오케이, 막판 들어갈게. 폴백 한 번 땡겨주고, 가운데 한 번 잡아주고. 아무것도 안 했어요, 저. 그래서 푼 것 밖에 안 돼요. 최영이야잉! 앉았어! 와, 침투 보세요. 와, 침투 미쳤다. 와, 침투 미쳤다, 진짜로. 주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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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구. 와, 깔끔이다. 깔끔이다, 와. 와, 너무 좋다, 진짜로.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냥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. 여러분들 이 영상만 보셔도 이 팀 너무 지린다. 트레스퍼 지린다.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라치오 끝판왕, 82조. 이게 지금, 봐봐, 여러분들. 뺏어 안 뺏어. 3대0, 1대0, 4대0, 7대0, 2대0. 이게 딱 말해줘, 스코어가 말해주잖아. 어. ㅎㅎ 6대0, 2대0, 3대0, 4대0, 5대0. 4대0, 3대0, 4대0, 4대0. 5대0, 10대0, 5대1, 7대0. 감사합니다.